운동이, 간식 테스트 할게요. 주세요. 먹을 거 좋아합니다. 운동이. 뺏어 볼게요. 먹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도망가는데 뺏어도 공격성이라는 거 없어요. 다시 주세요. 뺏어 보세요. 안 뺏기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공격하거나 하진 않죠. 치워보세요. 뺏어 보세요. 다시 주세요. 한 번만 더 건드려 볼게요. 먹고 있는 거 근처에서 공격성. 더 빨리 먹네요. 안 뺏기려고 빨리 먹고 있는데 꼬리 흔들어요.